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제 본래 여러분들 심성 자체가 앞날을 준비하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민감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보는 겁니다. 어제도 후르드족들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그리고 터키에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수천만 명 되는 그런 부분도 민족국가를 구성하지 못해가지고 천덕구려기처럼 학살도 많이 당하고 어제는 이제 이라크의 북부에 있는 그런 후르드족의 피난캠퍼 피난캠퍼를 다룬 미국의 nbc인가 이런 특집 프로그램을 봤는데 참 나라를 잘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이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금세는 안 오겠죠. 그러나 서서히 가라앉겠습니까 이 내용을 취재기자들이 현장을 전하니까 우리는 현장을 찍은 거리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바이오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이지연 기자가 의사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지금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시대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한국의료는 이제 끊길 일만 남았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소위 외상환자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분야의 의사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대부분 개업의로 다 나가버린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좀 좋게 하는 방법인데 대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의료수가 같은 게 조정이 돼야겠죠. 1차 대학병원 같은 데에 한해서 그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아주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의료 분야에 계시는 분이 지금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를 누리는 시대다. 아마 지금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를 누리는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 기자분은 의사선생님 이야기만 전했지만 저는 전체 종합적인 시각에서 하나의 그런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매년 연말이면 돈을 잘 버는 개업의로 이탈하는 펠로 임상강사를 잡기에 설득에 나서지만 역부족입니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조차 응급시술 파트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보수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보수가 좋은 쪽으로 향해서 계속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형외과 의사들이 돈을 잘 버는 관절이나 척추병원을 향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외상환자를 수술하는 교수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수십 년쯤 지나면 간단한 맹장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서울 한북판에서도 숨지는 환자가 늘 겁니다. 지금이 한국 역사는 가장 평균 수명이 높은 때가 될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료 분야 상황은 제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전체를 아우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의료 분야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풍요나 발전이나 성장을 오랫동안 경험해 온 그런 사회는 이런 경고 사인들이 계속 나오더라도 그걸 되게 무시해버리는 거죠. 왜 너무나 좋았던 날들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고 사인인 겁니다. 준비하라는 경고 사인인 거죠. 이게 이제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의 일종의 현장탐사기사인데 어제자이름 탐장기사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한국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외국을 나가버린 겁니다. 서울대 나오면 무하나 우수인재들 한국탈출 러시 벼랑 끝에 쓴 대학 무너지는 대학원 인문대 지형은 제로 텅빈 대학원 공대시형은 해외로 나와도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교수 자리는 없고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그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꺼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뭐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젊은 날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학부만 마치고 해외 대학원에 진학한 이공계 학생은 누적 10만 명이고 국내 인문대학원은 초토화됐고 이공계 인재의 해외 엑소스트가 맞물려 고급 인재의 산실인 대학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매년 1만 명이 가까운 대학원생이 한국을 떠나 해외 대학을 택하고 있다. 만 명이나 되니 큰 숫자네.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앞날과 관련해서 얼마나 고심해서 내렸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개별적인 사안이지만 전체를 묶어보게 되면 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앞날에 대한 부분을 전망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나라가 기울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름 정점일 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비 생활비를 따져도 미국 대학원에 지나가는 것이 더 저렴했습니다.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망설 필요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뭐 망설 필요가 없죠. 유학을 가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서울대 대학은 마저 텅텅 비고 교수 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기업에서는 물경력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내일 일은 아닌데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지표는 출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난백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됐든 선거 문제까지 무너졌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게는 뭐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의 해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살아가는 것은 항상 다양한 문제를 만나는 일이고 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일생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라는 것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규를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4년이 거의 다 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 부정 문제만 해결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연금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교육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에게 닥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여러분들 대만 총통과 입법의회 의원 선거가 발생했을 때 만일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였으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파견해 가지고 대만 제도를 철투 치며 여러분들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국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의지 그런 열정 그런 필요성을 전혀 여러분들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딱한 것은 아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능력을 어떤 사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냥 골로 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이야기죠. 어떤 방법이 있겠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선거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 문제를 보면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뽑았는데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물론 윤 대통령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문제 해결을 뭘 했냐 이야기죠. 국가적 재난에 속하는 많은 문제들 뭘 해결했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기우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은 케이팝이 어떻고 케이방산이 어떻고 케이풋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다 박수치지만 그러나 그 화려한 그런 현상 이면에 나라가 기울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편하시는 부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까 꼭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쿡 찍어가지고 그냥 좋다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이 아주 잘 내리는 선택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돈은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미국의 여러분들 먼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유학을 간다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선대들이 만드는데 지금 기성세대들이 나라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훅과 그 죄가를 대한민국이 치루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냥 훅과 대과 이렇게 하면 몇 년 후 이야기인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70일 후에 4월 10일 총선이 여러분들 결과가 발표될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 어떤 운명에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를 그냥 보게 될 겁니다. 그냥 2년 3년 기다릴 거 없습니다. 그냥 70일만 기다리게 되면 문제를 직시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노력하지 않았던 그 인간 군상들이 어떤 처지에 이름을 처하게 될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던 국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가 그냥 그대로 70일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젊은 애들 아주 선택 잘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야 되죠. 나가고 그다음에 본인 인생을 넓은 세상에서 살기 바랍니다. 그거는 더 잘 생각할 겁니다. 상황이. 젊음은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이란 이라크 북부의 난민 캠프에서 젊은 분인데 시리아에 있으면 징집을 당하고 자국민을 살해해야 되는 그런 것을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가지고 단신으로 넘어온 지가 4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나라. 못 되신다고요? 좋은 나라 좋은 시대에 나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이런 복받은 건데 이렇게 이런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다 합해서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기적적인 일인데 요즘엔 여러분들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남미 국가 요즘엔 유튜브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남미 국가의 공경 그다음에 터키 크루즈 쪽들 이런 걸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으니까 그다음 가자지구나 나라를 잘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보시고 이제 선거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고 그다음 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병호 tv 자주 광고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신학과 정치학을 역사학을 하신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역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세계사 전편에 대한 그런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조금 두텁기 때문에 조금씩 읽어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그런 책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에 여러분 썼던 4.15 총선거 관련된 4권 그다음에 도둑놈들 5권 그렇게 해서 이제 5권 도둑놈들 시리즈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